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머리가 달라지셨네요. 머리 스타일이. 머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머리를 빨리 자르시기를. 1년 정도 길러보니까 여한이 없더라고요. 할머님이 잘라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잘랐는데 또 이렇게 항상 있던 애들이 없어지니까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찹찹한 것도 있고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 오묘합니다. 옷도 핑크색으로 예쁘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신도분이 이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핑크 남자는 역시 핑크인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양력 1월 2월 호랑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호랑이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만으로 5년 차가 되는데 한 5년 근간에서는 항상 호랑이띠를 좀 긍정성 있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호랑이띠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몸을 잘 추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4년 갑진 년 1월 2월 달 우리 호랑이띠들의 전체적인 공수는요. 해가 높이 뜬 경우에 졸린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야행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맞지 않고 타이밍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운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쪽으로 조금 이제 밤낮이 바뀐 부분 이제 좀 다운이 있을 거고 하지만 이거를 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앉는 자리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준비를 한다거나 기반을 잡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아무런 탈이 없고 하지만 뭔가 급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거나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동수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나 사료가 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우두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98년생이죠. 무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1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오! 야 그래도 괜찮다.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 운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월달에 아 2월달에는 너무 내가 급한 마음에 좀 서두르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만 잘 접으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갔는데 너무 급하게 내가 속도를 밟다 보니까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를 적절한 속도 조절만 하는 데는 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수 자체는 조금 내가 이제 이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싶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많다.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좀 빨리 일을 끝내 놓으시고 몸과 정신적으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게 꼭 중요하겠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두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6년생이죠. 병인생 호랑이띠.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우물쭙에 주저앉은 일들이 있다. 신경쓰이는 일들이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2월달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어려움으로 겪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사다능하다. 이것저것 신경쓸 일이 많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건강상에 물일 수 있습니다.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체장이라든지 뭔가 몸에 가해서 일어나는 질병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조금 문서에 흉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인을 해야 되는 일들, 계약서를 잡아야 되는 일들, 문서를 잡아야 되는 일들 이런 거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때쯤 되면 보통 전월세 같은 거 재계약하는 타이밍이 많이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서 무탈이 넘어가야겠다라고 사료가 되고 좀 개인적으로는 이때 조금 게으름이 많이 드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들을 좀 밀어놓고 다른 일상들을 보내는 형태이긴 한데 해야 할 것들은 해나가면서 조금 쉬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4년생입니다. 갑인생 호랑이띠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어떨까요? 짠! 오! 일사가 무탈하다.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2월 달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오!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너무 방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5반기는 파란색 5반기가 나왔긴 하지만 우리 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양력이 1월 달, 2월 달이 그냥 뭐 일상생활에 뭔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케락과 행복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케락은 짧고 자주 느끼지 못하는 거고 행복은 작지만 자주 느끼는 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74년생 호랑이띠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행복들을 자주 누릴 수 있는 양력 1월 달 웅기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1월 달에는 어떨까요? 오! 망사하게 형통하다. 역시 이제 좀 50대, 60대 호랑이띠들이 좀 분발하는 걸로 보이고요. 2월 달에는 이런 걸로 좀 바쁘다, 다사다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긴 하지만 전척이 흘러가는 운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큰 금전의 운기가 따르는 타이밍이고 새로운 사업수라든지 뭔가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용이한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투자를 하기에도 용이한 운기고 이런 관련된 사업소들, 동업수들, 환경들 잘 찾아오는 운기니까 60, 지금 올해 62년생이시면은 63세시거든요. 그 말년에 한 번 이렇게 내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운기가 타이밍이 돌아왔다 생각하시고 좋은 운기를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2024년 갑진년 호랑이띠 양녘 1월달 2월달 운기를 살펴드렸습니다. 해가 뜬 종호에 낮잠을 자는 호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운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 60대 호랑이띠는 그래도 분발을 하는 운기로 많이 보였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모든 호랑이띠들 힘내시고요. 좋은 성분들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